무엇이? 그럼요. 무엇이 자비고 무엇이 사랑입니까? 그것도 장면을 이미저리와 머릿속으로 또는 가슴으로 집중하면서 하늘에 이렇게 뭡니까? 쳐다보면서 어떤 서글픈 일, 어려운 일이 있는 장면 느끼시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착하면 착 느끼시라고 얘기했습니다. 무엇이 자비고 무엇이 사랑입니까? 무엇이 다행이란 말입니까? 무엇이 연민이란 말입니까? 무엇이 자비고 할 때 무엇이? 무엇이 연민이란 말입니까? 무엇이 사랑입니까? 무엇이 자비고 무엇이 사랑입니까? 무엇이 자비가 뭐라고요? 뭐 갖다 올려줘요? 무엇이 자비이고 무엇이 사랑입니까?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